캐시 메모리 가겠습니다. 캐시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은닉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몰래 숨겨놓는 은닉장소. 캐시 메모리, 뭔가를 숨겨놓는 은닉장소라는 뜻이 있는데 캐시, 이거 까치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캐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캐시, 은닉장소인데 얘는 캐시 메모리는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이것도 시험지에 잘 나와요.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주중에, 주중에 캐러가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주중에 캐러가자, 주격장치하고 중앙처리장치, CPU 사이에 있습니다. 뭐가? C-A-C-H-E 캐시 메모리가 주중에 캐러가자, 캐, 주격장치하고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있습니다. 위치도 조심하셔야 되고. 휘발성 메모리로 CPU와 주격장치 사이, 주, 중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예요.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갖다가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당연히 자주, 참조, 레퍼런스라는 데이터, 프로그램, 얘네들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주격장치하고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있기 때문에 CPU가 필요한 데이터,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갖다가 주격장치까지 가지 말고 캐시 메모리에서 가져오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처리속도 향상이고 메모리의 접근시간을 갖다가 감소시킨다. 또 하나 캐시 메모리는 SRAM이 사용이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격장치보다는 소용량으로 구성을 하더라. 왜냐하면 주격장치보다 캐시 메모리가 더 크면 여기서 또 찾아오는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장치보다는 소량으로 구성을 시킨다라는 거 캐시 메모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버퍼메모리인데요. 이 버퍼라는 거는 완충 역할을 하는, 완충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퍼의 개념은 두 개의 디바이스, 두 장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속도가 느릴 때 그거를 갖다가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읽거나 기록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메모리, 보세요.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공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버퍼 메모리예요. 이번에는 연관메모리인데, 연관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주소 개념이 아니고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기억장치에 접근,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장치예요. 그래서 연관메모리, 내용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중에서 맵핑, M-A-P-P-I-N-G, 맵핑, 연결시키는 거죠. 맵핑 방식에 주로 사용되는 거고, C-A-M이라고도 불러요.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약자입니다. 연관메모리, C-A-M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또 나오죠. 저장된 내용에 의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병렬로 탐색, 찾는 게 가능해요. 병렬 탐색 기능이 있더라, 연관메모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이번에는 가상 메모리인데요. 버철, 버철이라는 건 뭐예요? 가상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 우리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마치,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가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뻥을 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억장소를 보조기억장치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사용을 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상 메모리는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어요. 처리 속도 향상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상 메모리는 기억 공간의 확대,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상 기억장치로는 이미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HDD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중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위치, 주중의 캐럭하자 기억나시죠? 위치하고, 컴퓨터의 처리 속도 향상시키는 역할, 주로 동적 램을 사용한다가 아니고, 정적 램, S램을 사용한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볼까요?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가상으로 뻥을 쳐서 사용하는 것, 맞잖아요?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맞는 거고, 3번의 버퍼 메모리는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공간이다, 버퍼 완충 역할을 하는 거,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의 연간 메모리, 그럼 내용,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장치다. 그래서 연간 메모리, 내용,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CAM, Contents, Addressable Memory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